그 프랑스 아니야? 아니야 그 프랑스 아니야 그 프랑스 아니고 그냥 국대 프랑스야 아 정말? 난 또 바르셀로나에 있다가 가버린 그 네이마르라는 선수가 들어있는 프랑스 팀인 줄 알았지 미안해 내가 아직 출할 곳이라서 말이야 내가 흰색 유리폼 입어 흰색 유리폼 자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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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지금 메이킹체인지 이거 뭐하는거에요? 너 전술쓰지 지금? 아니야 아니야 너 지금 전술쓰고 있지 아니 뭘 전술쓰어 지금 스쿼드가 여기 이상하게 되어있어가지고 너 막 이상한거 하잖아 지금 너 지금 막 이상한거 하잖아 너 그냥 기본으로 하기로 했잖아 어? 뭐야 이거 사람을 불신해 아니 선수종 교체했어 선수종 진짜로? 참.. 너무 불신한다 아닌거 같은데 아니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전술쓰니 뭐 피파는 뭐 전술쓰어 이상한데 저거 바로 해야되는데 왜 메이킹이지? 너 막 카드쓰고 그런거 아니지? 아니야 무슨 하스토라니 뭐 카드를쓰게 프랑스 국대가야 프랑스 국대가야 피파 18 최강이라고? 뭐야 너 뭔소리야 내 알마드린데가 최강이지 무슨 프랑스같이 너 지금 뭐하는거야 지금 너 너 너 지금 나를 상대로 하지만 이 상대로 내가 이기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겠지 여러분 여러분 아 뭐야 얘는 왜 이렇게 무섭해 여러분 이거 이상해요 게임이 어? 아니 너 손가락이 이상한데 뭐야 왜 이렇게 빨라 너 손가락이 이상한데 예스 파고마아 이 골이 아시안에 더 좋은 팀이 될 것 같지 그 앞에 그 골이 아시안에 이제 그냥 내 스타일으로 할께요 첫번째 밤에 약간 말려는 말꾸미 이 쪽에 그냥 원래 내가 하던 대로 할께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세 너 뭐 뭐 너 뭐했어 너 뭐한거야 뭐다 이제 내 원래 실력을 봉인했던 실력 꺼낸거야 아니 여기 여기가 시청자분들이랑 기다리게 해드렸는데 너무 2대0 원사이드하게 끝내면 기다리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이제 카드카 캐릭스는 알겠지? 뭐야 야 시청자들 야 너네 방 시청자들이 이거 카드카 캐릭이래 아니 이상한 또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진짜 야 너 카드카 캐릭스인거니 지금? 야 나한테 무가금하기로 했잖아 아니 무가금이야 사람들이 이상하게 궁상 트는거야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했어 이상한데? 그리고 우리 방 사람도 아니야 그런 애들은 그냥 궁상궁자야 우리 방 사람들은 기분 나빠해 아 그래? 알았어 흥동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무가금팀이래요 알았어요? 무가금팀이래잖아 조용히 해요 상호다 어 어 아니 내 팀 아니야 내 팀이 왜 이거보다 좋지 300만원 쓰고 이 팀 하면 그거는 이해하다가 큰 손을 쳐야지 2중력 컸다니까 300만원 쓰고 이거 밖에 못 맞춰야면서 호동 쳐야지 이건 내 팀이란 모욕이야 모욕 300만원 쓰고 이거 밖에 못 맞추나 이 모욕이야 이 팀이 제일 좋은 팀이라고? 아니 아니 내 알마드린다고 그런거는 제 양질없지 내 알마드린다고 이 팀이 제일 좋은 팀 뭔 소리야 그게 좋아 이겨주지 겁먹을 필요없어 수아야 괜찮아 겁먹을 필요없어 괜찮아 괜찮아 이거 바짝 바짝 먹은거 같은데 지금 겁먹을 필요없어 바짝 먹은거 같은데 바짝 먹은거 같은데 아 아 아 약간 약간 아저씨들이 피파하는 느낌? 내가 아저씨라니 어머 아저씨 아저씨 피파 스타일인데 약간 스타일이 아니 리그에서 잘하는 선수들을 모았는데 그게 개사기지 품이 직진한데 아 이따위로 당황하지마 아 당황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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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도 2대 2의 추억 8은 내가 만들어 줬지 한동수까지 2대 2했습니다 라고 자랑거리 하나 만들어 줬으니까 너무 우기수침하지 말고 아 뭐야 아 호날두 뭐하는거니 어금니 물리죠? 호날두 뭐하는거야 너 지금 호날두 어금니 물리죠? 지금 호날두 무시바라니니? 호날두 뭐하는거야? 니 최고의 발롱으로 손으로 너가 못 쏘는고 호날두 뭐하니 그거는 우리 동생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어머 쟤 쏘는거 뭐 근데 막아 막아 잘했어 운이 좀 좋은 편이구나 우리 짱타가 운이 조금 좋다 천천히 고마워 잘 쓸게 다시 어차피 줄건데 뭐 나한테 사이드로 냅다 뛰어야지 사이드로 냅다 뛰어야지 이거 안 뛸거야 뒤로 패스 배웠어 너의 스타일을 유지하지 그러니 배웠어 배웠어 사이드만 막는데 사이드만 또 사이드 가가지고 크로스라고 어이 들어가지고 이제 다른거 하네 어? 아라노두 로 패스 아라노두 가면 안되던데 아 이거 할게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뛸라고 아라노두 가면 안되는데 짜증나 아 아 패스해야돼 왜 슛을 눌러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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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던거 하면 안되는데 어 그래 그래 그냥 하던거 해 왜 안하던거 해 왜 응? 하던거 하지 그냥 왜 안하던거 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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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제 사이드로 줘야지 이게 안줄건데 이게 안줄건데 안줄건데 어이 뭐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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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이드 줘 하던대로 하라고 과연 그럴까 쭉 어 이제 사이드 그래 뭐야 안하던거 하지마 가장 너가 잘하는거라도 지금 이길까 말까 비길까 말까인데 지금 그런식으로 플레이하면 틈기가 없어 어머 비길까 말까라니 친구야 이미 비긴거에서 넌 패배했어 아니 이익 가랏 호나홀더 아 지금 그런식으로 지금 약간 정신승리 스타일이구나 정신승리도 승리의 하나지 간다 친구야 나의 그것을 받아줘 아 어머 목동박지게 하는거 보소 클리크 조절을 해야놨어 응 아니 받아줄것도 없어 아 뭐하는거야 대체 아니 컴퓨터 상대로는 그게 들어가나봐 월드클래스 별거 없다 아 아니 이것도 미치지 고마운 패스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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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싶던데 하지만 방금 살짝 간이 콩닥콩닥 했을거야 친구야 내 말 맞지? 내 말 맞지? 간이 콩닥콩닥 했을거야 암 그렇고 말지 난 그랬을거라고 믿어 너의 목소리가 살짝 그렇게 입을 털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너의 마이크를 본 순간 난 삘이 왔지 거짓말 참지기시나구요 경찰청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거짓말 탐지기 이거 목소리로 떨림을 느끼시네 토니 크로스 크로스 카치미로우 아 천분이 없지 이건 날먹이지 이런식으로 비판은 이런 패턴은 말이 안돼요 안돼 공간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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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공간장아 공간장아 널널하겠지 어? 어머 슛이 너무 급해 어? 슛이 너무 급해 친구야. 슛이 너무 급해 급해. 너도 좀 급하게 좀 해봐. 골을 늘려면 약간 좀 더 침착성을 길러야 될 것 같아. 빨리 사이드 가야지. 사이드 빨리 가. 사이드를 간단히 미드를 가야지. 사이드 가 사이드 가. 사이드 가야지. 아 뭐야 왜 저기다 패스를 해. 뻔하지 뻔하지. 뻔하지? 여기로 가야지. 아 뭐야 네. 아 이거 슈팅을. 아니 아까 운이 좋았던 거야. 아니 그거 계속 해봤다가 안 통해. 왜 자꾸 그 아까 잘못된 그거. 득점이 너를 버릇을. 아주 베렸어. 제대로 베렸어 버릇을. 과연 그렇게 생각해? 여기 뵀잖아. 어? 아주 제대로 베렸어 성격이. 아주 제대로 베렸어 성격이. 플레이스태을 제대로 베렸다고 전판이. 아니 그런 식으로 날로 먹는 슈팅을 해서 풀어먹으니까. 아주 그냥 그렇게 하면 다 들어간 줄 알고. 냅다 그것만 해 그냥. 내가 어르장머리를 아주 고쳐줄게. 내가 단단히 고쳐줄게 아주. 어? 피팟 잘못 베었어. 어르장머리를 아주 단단히 고쳐줄게 아주. 저도 저 팀 해야겠어요. 저 팀 좋아보이네. 아니 원래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자랑자랑해요 하면 더 좋아보여요. 아니 뭐해 거니고. 나이스태스. 아 저 팀 뭐야 저 팀. 나도 알려줘. 오와. 또 다른 팀은. 그냥 하던대로 해. 지금 심리전 거는 거야. 봉숙한도 지금 긴장해서. 얼굴이 네카니스. 프랑스. 어 다음 마지막 거에 그. 어 카드 친구 프랑스가 있네. 아니 뭐하는 거야. 이제 너네 팀 선수들도 감독의 지시가 뭔지 몰라. 사이드로 끄다가 이제 안 뛰니까 안 뛰어도 대처하다가 또 사이드로 주네. 일관성이 있어야 돼 일관성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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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장아. 투. 투.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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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디펜스. 따라갈 필요 없어. 따라갈 필요 없어. 그래. 그럼 들어갈게. 이렇게 하면서. 어. 어.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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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 첫판 첫판을 너무 희망 부분 해가지고. 미안해. 이 상황에. 아. 너무. 방송 너무 생각했고. 내가 미안하다. 이제 그냥. 나도. 그렇게까지 막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재미 살리려다가 시청자들이 이 악료로 보라 해가지고. 난 못 듣겠어. 이제 그냥. 그냥. 어금니 물고 하려고 게임. 그래. 어디 한번. 나의 매운맛을 한번 보여줘야겠군. 나는 이대로. 포기하지 않는 여자다. 내가 얼마나. 근. 근성이 있는 여잔지 보여주지. 아. 내가 얼마나 근성이 있는 여잔지 보여주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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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보라고. 들어와봐. 들어와보시지. 그렇게 난댈걸. 3번 들어갔는데. 또 들어가. 에잇. 아. 아 뭐야. 아니. 더 들어가서 괜찮겠어. 뭐야. 짬사야. 좀 더 들어갈까. 3번 들어갈 때. 더 들어가서 괜찮겠어. 어. 마음껏 들어와봐. 괜찮아. 아직 할만해. 버틸 수 있어. 여러분. 축구는 3점 알 수 있냐. 언행 일치가 안돼. 말은 침착한데. 지금. 굉장히 플레이가 흔들리고 있는게 보여. 에잇. 아이고. 어. 뭐야. 이거 왜 반칙이 아니야. 하하하. 심판은 나의 편이다. 심판은 나의 편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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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이 너무 인직선이야. 너무 정직해. 그래서. 너무 정직해? 뭐지? 왜왜왜왜.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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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으면 해봐. 불가능할테니까. 까라트 베일. 전혀 의미없는 빌드어. 어. 전혀 위협적이지가 않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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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물 lecture 그리고 공ynn 짐 타이거는 아무것도 잘못했습니다 하 저도 알겠지 우리 동숙이 상대로는 한 골도 못 넣고 질 때 많은데 우리 동숙이 상대로는 한 골을 넣을 수도 있죠 아니 월드클래스 못 이기는데 난 짱타가 월드클래스 대기였으면 좋겠다 맨날 잡을텐데 그럼 다시 춥다 간다아 아니 이거 날목이야 너무 크로크 머신이구나 이 친구 가자오 너무 재밌네요 여러분 피클래스 여러분 원래 축구가 이렇게 재밌는 게임이었나요? 저 너무 신나요 지금 재미있네요 게임이 약간 승부욕을 불러일으키는 그 무언가가 있네요 재미있습니다 어머어머 어머 세상에 급해 지금 마음 급해졌죠? 지금 마음 급해져 버렸죠? 아니 지금 승고가 3대1인데 급한건 넌 아니지? 지금 마음 급해졌어? 숯속인거 봐 멀리서 쏴버릴거야 내가 왜 급한건지 모르겠는데 어이 그래 그래 내가 왜 급한건지 모르겠어 3대1인데 고마워 에잇 어떻게 뭐 다음에 너가 프랑스할래? 어 뭐라고? 너 다음에 프랑스할래? 잠깐 기다려 아직 끝난게 아니니까 끝났어? 응 끝났어? 아 뭐야 아 뭐야 아 진짜 왜왜왜왜왜 진짜 정말 이 생각해 특히 아 말은 막 한골만 넣자 두골을 안 먹힌거다 했는데 근데 이리 생각했구나 아 뭐야 아니야 하도팀으로 그냥 하도팀 하는게 나아요 하도팀으로 어떻게든 정신승리 이 시나리오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패자패턴이에요 약간 약자 저자세 요자세로 해 어 저도 약간 야 레알 마드리드 라이벌이 바르셀로나라매 바르셀로나 해 바르셀로나 아니 왜 니가 프랑스해 이 좋은 팀같은 프랑스 너가 해 왜 안 할라고? 설마 바르셀로나에서 질까봐 겁이 나는건 아니겠지 팀하고 사이즈 많다 하던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 너가 프랑스 그 좋은 프랑스 그럼 다시 해 아니 넌 그냥 레알 마드리드 해 내가 바르셀로나 해줄게 아니야 난 레알 마드리드 할거야 너 프랑스가 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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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해봐 어 어 약간 지금 어 약간 지금 약간 좀 지금 흥분했구나 어머 흥분이라니 무슨 소리야 난 지금 의외로 너무 게임이 잘 풀려서 재미가 있을 지경인걸 의외로 생각보다 할만해서 놀랄 지경이야 어 이제 마지막 판에 그런 생각 손들어가게 해줄게 막판이니까 막판이 이긴 사람 막판이 이긴 사람이 이긴걸로 하자 어때 콜? 아 그래 그래 마음대로 해 넌 죽었다 널 죽였다 널 죽였다 널 이긴으면 뭔가 이긴 사람 비교도 너가 이겼다고 해줄게 널 널 죽여주마 널 죽여주마 널 죽여주마